아버님 두 분 식사 안 하세요? 에이 우리는 입맛이 없다 그냥 니들이랑 먹어라 여보 아버님이 좀 이상해 아니 왜? 입맛이 없는 게 뭐야? 그런 게 있어 여보 내가 할 말 있는데 잘 들어 내가 앞으로 당신 고기 많이 못 사줄 것 같아 우리 이혼해 농담하지는 않고 진담이야 아니 잘 들어봐 우리 집 앞으로 가세가 많이 기울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? 우리 회사 부도 났어 장군 아이고 나 이거 존나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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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 어머 가세가 잠깐만 잠깐만 아니 얼마나 기울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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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장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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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세 아 아 아 아버님은 제 뺨을 때리고 왔어 아휴 아휴 미안해 아휴 이거 뭐야 내가 다 이긴 건데 이거 왜 하필 지금 가세가 기울어져 아휴 잠깐만 야 그건 그거고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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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모여지 쏟아졌는데 뭔 소리야 내가 너 다시 붙어 올라가서 다시 붙어 너 허니처럼 이거 너 올라가라 내가 못 올라갈 줄 알아 너 거기 딱 쏘가 어 어 어 어 어 뭐하고 있어 빨리 올라와 와 이거 야 생각보다 많이 힘드네 야 야 잠깐만 있어봐 내가 진짜 간다 너 진짜 간다 와 그렇지 그렇지 아휴 아 그렇지 하하하하하 뭐하고 있어 빨리 올라오라니깐 야 내가 거기 이제 올라가라 하다가는 진짜 저기로 올라갈 것 같아 안 돼 야 너 이거 딱 왜 나게 되나 못다간다 야 너 어떡해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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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님 괜찮으세요? 대비야 네 네가 지금 난 걱정할 때냐? 죽을 것 같아요 아버님 아휴 지금 에이 그래도 내가 이거 하나 건졌어 아니 그 집이 부도가 났는데 이게 지금 넘어가 지금 그럼 곪어 죽어? 어? 이럴 때일수록 정신 빨뜻 차려가지고 먹어야지 내가 먹여줄게 아 젓가락 젓가락 두고 있어봐 젓가락이 내가 손으로 먹을게 내 손으로 먹을게 내 손으로 먹을게 손으로 어 어 그래도 우리가 위아래가 있지 응? 아버님 아버님 좀 드리고 올게 내가 아버님 제가 요거 아주 맛있게 담궜어요 아버님 아냐 아냐 난 괜찮아 내가 굳이 왜? 자 아버님 잠깐만요 아니 오지 말라니까 자 아버님 야 오지 마 야 야 야 흔들리지 야 아버님 자 아버님 자 자 아버님 아 하세요 아버님 아니 자 아버님 아 아 아 엄마 어디 가요 아 아 아 엄마 아 아버님 네 제가요 이거 꼭 아버님 드시게 해드릴게요 아니야 오지 마 기다리세요 아버님 아니야 야 하 갑니다 아버님 어 야 야 아 아 아 아버님 지금 못 올라가겠어요 진짜 아 제가 먹을게요 와 엄마 그럼 이거 나머지는 내가 먹어도 되죠? 안 돼 아 아 아 아 아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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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지 마 아 아 잠깐만 자 잠깐 기다려 엄마 여기까지 왔어 어떻게 불렀대? 잠깐만요 내가 내가 도와줄게 와 잠깐만요 어머니 기다려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시작할게 아 제 자리에요 잠깐만 시작할게 빨리 가세요 내 마음 같지가 않아 아니 글로 파고드는게 아니라 어머니 내 마음대로 아저씨 여보 내 손잡고 자 하나 둘 셋 아 잠시만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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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우와 우와 아 아 아 아 아 안 먹어 안 먹어 이게 뭐야 얼굴도 안 먹어 아버님 괜찮으세요? 할멈 왜 자꾸 오라고 손짓하는거야? 아 어머니가 어떻게 있어? 좋아 아유 맞다 엄마 깜빡 입고 있었어 아유 아유 뭘 뭘 뭐 때문에 그래? 나 공복이야 아 엄마 내가 엄마 때문에 안그래도 중국집에 배달 시켜놨어요 아유 아유 역시 여자다 여자야 배달 왔습니다 두고 갈게요 아니요 돈 안 받으실 거예요? 돈 받을 거예요 그러면 가지고 올라오세요 자 여기다가 이거 가요? 네 가요 진짜 가요? 아 죽을 거 같은데요 빨리 와 빨리 아 아 아니 그걸 왜 벗어요 아니 저희 건데 저희 걸 드시면 어떡해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아 빨리 갖다 주세요 빨리 아 이건 안 되니까 저 이거 가지고 가요 예 가지고 가요 예 어 어 어 뭐 아 아 오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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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다 비벼서 왔어. 아이고 세상에. 맛있게 드세요. 아우 세상에 다 비벼서 왔네. 맛은 있네요. 잠깐만요. 가만히 뱉어. 집에서 또 움직여. 잠깐만요. 거의 다 먹었어. 아우 더 무거워졌어. 아우 진짜 제발. 제발 가만히 서지마. 아우 다 먹었어? 꼬라 들어갔어. 아니 이걸 다 먹었어 이걸? 저기요. 저 갈게요. 빙그릇 가져가세요. 그냥 쓰세요. 우리 나네가 안 떠요. 가져가세요. 근데 왜 안 쓴대? 간다. 알았다. 아우. 고마워. 아이고 어떡해. 좀 도와드려. 왜 이래요. 왜 이래요. 왜왜왜. 사랑합니다 고객님. 아우 야. 도와드릴게요. 도와라 도와라. 아우 저 너무 미끄러워. 아우 아우. 아윽. 아우. 좀 빨리. 빨리 마. 아유. 아버지. Otherwise, 조지아 또 어제. 아니야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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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